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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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될 걸로 생각하고 광주답게 또 대한민국답게 치르는 대회로서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고 왔습니다. 또 현재 광주 홍보관을 설치했었죠. 현재 반응 좀 어땠습니까? 하루에 한 700여 명? 연인으로 한 만여 명 왔는데요. 박태현 선수도 들리고 굉장히 외국인들이 한복 이렇게 처음 하는 것도 저희 이번에 마스코트가 수다리 수리거든요. 무등살짜리에 서식하고 있는 수다리 수리 옆에서 사진도 찍고 또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와서 한바탕 놀아주고요. 아울러서 한류 아주 대단해요. 한류 그런 공연. 또 광주가 VR, 가상현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VR 특수수경 쓰고 이렇게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헝가리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개막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희 광주에서는 어떤 개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헝가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단위부강이 있고요. 또 성벽들이 전체가 있어서 어디든지 카메라 앵글을 대면 전부 엽서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좀 부럽긴 했습니다. 내륙도시 광주에서 수영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하계 유대의 성공을 통해서 남겨진 여러 가지 경기장 시설들에 대한 과잉 투자, 이중 투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697억 원이 지금 이제 대회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요. 광주가 하고는 유네스쿠 미디아트 창의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인암 작가부터 굉장히 유명한 미디아 아티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또 무등산 여러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지난번 유대 때 개막식도 사실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보다 훨씬 저 비용으로 아주 대단한 성공이었을 거고 광주만의 색깔과 향기, 멋과 맛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결국은 진행 상황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경기장 시설이 어떻게 됐느냐 선수촌 문제,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예산이 이번에는 199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번 대표단에 문체부스트 같이 체육 담당 고위 국장에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국가적인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지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18년이 끝나면 유일한 국제 메가스포츠 대회는 광주 수영대회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도 전폭적으로 될 걸로 생각하고요. 예산 문제들도 제고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선수촌은 송정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미 8.3% 공중률을 보이고 있어서 2019년 수영대회 열리는 3월이면 선수촌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대 수영장에 가변식으로 해서 관람석을 늘리고 또 진월 국제 테니스장에서는 수구경기장을 하고 또 싱크로나이즈하고 하이다이빙 그리고 유영하는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장소들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다녀온 대표단의 일관대 판단이고 광주에만 머물지 않고 거기서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폭높게 피나 국제수영연맹 그리고 영역 설계하는 것과 함께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서 경기장은 몇 개 종목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장 배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유대회를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만의 이런 특색이 어떤 대회를 만드시고 싶으신가요? 내륙도시에서 이런 세계적인 수영메가스포츠대회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저는 배우게 할 겁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작년부터 이미 시작해서 수영대회 끝날 때까지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모든 학생들의 8시간씩 생존수영을 배워서 하는 그런 걸 계기로 삼고자 하고요. 특별히 지금 정말 한반도의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북한 선수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분단에서 통일로 이렇게 평화의 대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하는 것을 저희 또 한국에서 가는 큰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회에 이어서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만들겠다.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비용의 구조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회 때 만들어져서 경기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고효율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선수와 경기장만이 아니고 어떻게 그 도시에서 손님으로 맞아들어서 친구로 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아마 광주나 남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강점인 것이 손님을 귀하게 맞아들여서 가족같이 맞아들이는 이게 우리 유대회 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또 마스터스 대회가 있단 말입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선수권 대회하고 달리 끝나고 나서도 2주 동안 다시 이루어지는데 마스터스 대회는 수용 동호인들이 가족과 함께 관광 겸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뿐만 아니라 남도 전역을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효율의 문제에 사실은 1조 한 4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6천억 이상 정도 되고 1만 8천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1,700억이 좀 못된 행사지만 광주가 이제 2002년 월드컵 그리고 학유 유니버시대에게 이번 수용대회를 치르고 나면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 도시로서 또 자리매김하고 그 속에서 광주가 가고자 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에너지 이런 도시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런 게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10억 명 정도가 TV에 시청을 하더라고요. 183개국이 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200개국 목표로 1만 5천 명 이상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수적인 그런 효과들이 또 남다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홍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는 저희들이 역시 광주의 가치는 이번에 택시 운전사에도 보여주었듯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에 관한 가장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 민주의 도시 이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보다페스트에서도 1956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에 2500명 정도가 희생이 됐는데요. 굉장히 동병상렬의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광주는 광주의 아픔을 광주에만 안고 있지 않고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그런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가령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네팔진료소를 비롯해서 인권 상황을 나누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드문 도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도시냐 저는 이걸 광주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이런 게 스포츠와 문화로 엮어진다면 저는 분명히 시민들과 함께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대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